제일 먼저 아이가 생기고 우리 와이프랑 싸운 게 바로 저것 때문이야. 맞아. 뭐야? 저것 때문에 싸웠다고? 왜요? 유모차. 유모차? 왜요? 유모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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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모차네. 여자들은 아이가 태어날 첫 아이를 얻을 때 가장 먼저 갖고 싶어하는 게 유모차야. 근데 어떤 유모차를 좋아할 것 같아?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모차. 뭐야? 저도 잠깐만. 비싼 유모차. 가벼운 거. 편한 거. 가벼운 거. 정량. 넓은 거. 첫째 조카 했을 때 선물을 해줬거든요. 어? 사줬어? 사줬는데 누나가 사고 싶은 거를. 그렇지. 맞아. 그런 게 아무래도 여자들은 나도 이걸 사용을 한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. 그것 때문에 싸워. 아니 세상 영국 황실에서 쓰던 유모차가 왜 필요하냐고. 홍대에서 애를 망원동에서 애를 키우는데 무슨 영국 황실 유모차가 왜 필요하냐고. 그래 저게 유행이었어 한동안. 그래 그래. 그게 비쌌어요. 그래 그래 비싸. 지금도 비싸. 근데 그 말이 너무 서운했던 거야. 그럼. 사실 그냥 이렇게 사달라고 그러면 마음을 알고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.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. 이게 너가 그 시장을 가는데 이 유모차가 왜 필요하니. 아 싫어서. 사실 그게 아닌데. 그렇지. 너무 서운하지. 너무 서운하지. 그럼. 자 그러면 유모차에 대해서 일단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는데. 이건 되게 잘 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벨트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 해서 양쪽에 끼면 되는데. 아 귀여워 저 인형 왜 이렇게 귀여워. 그러니까.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는 어느 때 갈까. 밖에 외출할 때. 외출할 때. 그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. 장벌 때. 맞죠 장벌 때. 아 장벌 때. 그때 사건이 있었어. 뭐야. 그때 사건이 있었어. 뭐야. 형이요? 어. 진짜 저는 처음 들었는데 충격이었어 이 얘길래. 왜 왜. 왜. 어 왜. 왜왜왜왜. 이렇게 있다가. 애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밀다가. 이걸 어 여기 뭐 새로 나왔네. 이러면서 주우러 가고. 아 이거 놔두고. 애가. 여기서. 정면을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떨어져. 진짜로. 어머. 진짜로. 우리 첫 애. 첫 애. 떨어졌다고요? 떨어졌어요. 이게 어떻게 떨어졌냐면 애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무게가.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요. 이렇게 떨어져요.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피가. 전. 제가. 피가. 아 무서워. 머리로 떨어진 거야? 네. 머리로 떨어졌어요. 어떻게 해. 근데 와이프는.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. 애 놀라니까. 근데 난. 막 영화처럼. 제가. 제. 비켜와. 병원에 딱 갔어요. 티가 나니까 또. 의사가 막 뭘 닦는 거야. 알고 갔다니 이마가 다행이 아니고. 코피가. 아. 머리는 안 다쳤어. 그나마 다행이다. 코피가 거꾸로 됐어 이렇게. 아니다 친구는 아니었네. 그래서 애는 놀래가지고. 음. 이렇게 있고. 몇 살 때요 그게? 그게 거의 두 살 때인가. 어릴 때였던 거 같아. 아 크게 안 닿았다. 아 위험했다. 진짜. 뭐 이렇게 거는 게 있으면 좋겠다. 그 끈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뭐 그런 스트랩 같은 게 있어가지고. 추가 옵션으로 있대요 그런 게 또. 옵션으로. 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하는 거구나. 그래서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. 이거는 손잡이를 놔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. 꼭 유모차는 같이 있어야 돼. 또 어? 어? 수영복이 새로 나왔네? 같이 같이. 같이 가야 돼. 데리고. 그래 저 얘기 안 하셨어. 그냥 우리도 해야 돼. 진짜. 자기 경험이라 좀 큰 거죠. 뭐고 명심해? 이런 거 중요하다. 공부가 된다 이런 게.